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본의 추리작가 노리즈키 린타로의 겹쳐서 두 개라는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히가시노게이고의 기묘한 결혼식. 그 기묘한 결혼식을 제목으로 한 20세기와 21세기의 일본을 대표하는 추리소설 작가들의 단편을 한 편씩 뽑아서 묶은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에서 기묘한 신혼여행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꽃다발 소개해드렸고 오늘이 세 번째 작품 겹쳐서 두 개라는 작품인데요. 감상해보시죠. 일본 추리소설의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노리즈키 린타로 추리소설 겹쳐서 두 개 1장 감식반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진팀이 연달아 셔터를 눌러대는 통에 플래시 섬광이 막막을 찔러왔다. 심야의 캐피탈 호텔 2756호. 범행 현장에는 미쳐날뛰는 전위화가의 캔버스처럼 엄청난 양의 혈액이 주위에 튀어 있었고 테레빈 기름이 아닌 해모글로빈의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카펫을 세탁소에 맡기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 같았다. 하필이면 스위트룸의 침대를 수술 때 대신으로 사용한 고약한 놈이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 조사일과의 가스라기 경위는 다시 한번 침대 위로 눈을 돌렸다. 피투성이 시트 가운데에 위를 향해 반드시 누운 시체가 있었다. 시체 운반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것들은 목덜미에 휘감긴 한 가닥의 코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몸에 걸치고 있지 않은, 요컨대 태어날 때와 똑같은 벌거숭이였다. 얼굴은 아직 젊은 여자였는데 시체라는 점을 묵인한다면 대단한 미인임에 틀림없었다. 교살의 징후를 나타내는 암적색 피부에 남아있는 단말마의 표정은 오히려 영원히 이어지는 망아의 경지라 착각될 정도로 음탕하고 에로틱했다. 망아 자신을 잊음 게다가 어깨라인과 융기된 쇄골의 모양은 우아하기 그지없어 잠시 동안 마음을 뺏긴 가스라기는 직무를 망각한 채 자기도 모르게 넋을 잃을 정도였다. 탄력있게 부푼 유방은 적당한 크기였으며 이미 혈색을 잃어 푸르스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추형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아래로 매끄럽고 허여멀건 복부가 여기저기에 핏방울을 끼얹은 채 원만한 산길슬처럼 뻗어 있었다. 하지만 가스라기처럼 건전한 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눈요기거리는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허리의 잘록한 부분을 따라 더욱 시선을 내리니 배꼽 아래 뻣뻣한 음모가 우거진 서해부에 쭈그러든 페니스와 고한이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었다. 가스라기는 눈살을 찌푸렸다. 시체의 하반신은 험상구준 남자의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선천적으로 양성을 갖고 태어난 특이 체질은 아니었다. 가스라기의 눈에 비춰진 것은 아무리 봐도 플라톤주의의 이상과는 거리가 좀 먼 타산적이고 저속한 작품이었다. 요추 부분에서 수평으로 절단된 여자의 상반신과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하반신이 마치 한 마리의 암수동체 생물의 시체처럼 착 달라붙여져 있는 것에 불과했다. 게다가 남녀의 체격차는 어쩔 수 없었는지 여자의 허리 주위를 따라 허리둘레가 굵은 남자의 하반신 단면으로부터 피부 속에 징그러운 여러 조직들이 붉어져 나와 있었다. 누구의 짓인지는 몰라도 고약하기 짝이 없는 범행이었다. 저속한 극장 앞에 손님 끌기용 간판과 같은 저속함. 가스라기는 아연해질 뿐이었다. 이런 무대장치를 보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후안무치한 전향 모더니스트 망령 정도일 것이다. 여자의 하반신과 남자의 상반신은 아직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스라기는 겨우 시체에서 눈을 떼고 방 한구석에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부인이 틀림없습니까? 이완이 주시로는 어색하게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곰처럼 체격이 큰 남자인지라 휠체어의 크기도 옷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맞춘 X라지급이었다. 뒤통수에는 스포를 붙이고 있었다. 사건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자 110번으로 신고를 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물론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이다. 그가 이 방에서 완수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예비 지식적인 프로필에 의하면 이완이 주시로는 극작가에서 영화감독으로 전환한 재능가로서 이 말이 구제할 수 없는 속물과 동의어라고 해도 두 분야에서 변함없는 찬사와 더불어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게다가 각 방면의 여성들로부터 뜨거운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5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의 중화상을 입은 후 휠체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매력에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듯해 보이는 건 재능과 부를 함께 가진 인종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일 것이다. 그 증거로 이완이는 작년 말 28살이나 어린 신인 여배우 기사라기 마리에와 네 번째 결혼을 하여 세상 남자들의 선망과 질투 게다가 신혼부부의 부부생활에 얽힌 세간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런 새 아내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그 잘난 특권적인 매력도 말이 아니게 되어 애통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지만 가스라기는 위로의 말은 건네지 않고 질문을 이었다. 다리의 주인으로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완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흔들고는 흘끗 쳐다보더니 문득 떠올랐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니 어쩌면 마키 도시 이코일지도 모르겠군요. 아 배우 말이죠? 아 다리를 본 적이 있어서 하고 이완이는 서둘러 설명을 덧붙였다. 작년에 내가 찍은 영화에 마키도 출연했어요. 여장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아 그게 아마 부인과 함께 출연했던 히트작이었죠? 네. 기사라기 마리에와 마키 도시이코의 시체라면 미남 미녀의 이중 사륙이 된다. 가스라기는 남들의 두려움을 사는 형사라는 점과는 어울리지 않게 열렬한 영화광이라서 그 영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전환을 모티브로 한 왕년의 빌리 와일더 스타일의 코미디였다. 주연인 두 사람 기사라기 마리에와 마키 도시이코는 장면에 따라 서로 눈 깜짝할 사이에 성별을 바꾸는데 교묘한 교차를 몇 번이고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아주 정상적인 남녀로 다소 그럴듯한 해피엔드를 맞았었다. 이와미 연출의 치밀함이 가는 곳마다 배어있어 가스라기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의 평가는 전혀 딴판이어서 재능있는 감독의 최신작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호평을 받았고 흥행면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덧붙여 말하면 그가 기사라기 마리에와 전격적으로 결혼한 것은 이 영화가 개봉되기 며칠 전의 일이었다. 결혼 날짜 하나에도 이와미식 PR 전술의 내막이 엿보이는 듯 했다. 시체를 발견하기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만 가스라기가 말하자 이와미는 얼굴을 찡그렸다. 여기서요? 아아 가스라기는 가볍게 침대 위를 슬쩍 보고는 옆에 있는 응접실로 갑시다 하고 말했다. 이와미는 낙담한 표정이었지만 가스라기는 막무가내로 그의 휠체어를 밀며 옆방으로 이동했다. 이와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옵션 기능이 없는 심플한 수동식 휠체어였다. 가스라기는 응접실 소파에 앉았다. 휠체어에 앉은 이와미보다 눈높이가 낮았지만 상관없었다. 수첩을 꺼내 얘기를 들을 태세를 취했다. 이와미는 작은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 기사라기 마리에는 일 때문에 이 호텔에서 1박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이와미는 세타가야의 자택에 있었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찾아왔다. 호텔에 도착한 게 저녁 10시 마리에는 이미 체크인을 끝내고 방에 있을 시각이었다. 이와미는 프런트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올라갔다. 2756호실 문을 노크하자 마리에가 문을 열었다. 갑자기 찾아와 당황한 표정이었다. 안으로 안내를 받아 응접실로 들어섰는데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갑자기 뒤에서 어떤 녀석이 뒤통수를 때려 이와미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심쩍은 생각에 침실을 들여다보니 룸은 온통 피바다가 되어 있었다. 서둘러 전화로 프런트를 불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통보했다. 음... 호텔에서 통보가 있은 게 저녁 11시 2분 가스라기는 지극히 사무적인 호투로 말했다. 즉 당신은 대략 1시간에 걸쳐서 의식을 잃었던 겨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와미는 생각난 듯 뒤통수에 붙은 스포를 만지며 과장되게 표정을 찡그렸다. 아직 아프십니까? 네.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어 천만다행이네요. 상처 치료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여기서요. 호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프런트에서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더군요. 이와미의 대답에는 약간의 빈정거림이 담겨있었다. 프런트 직원은 사건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을 범행현장에 묶어두기 위해 당연한 배려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미 주시로는 110에 신고가 있었던 저녁 11시 이후에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당신을 때린 인물 말인데요. 누구 짐작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뒤에서 당한 일이라. 그때 부인은 아무런 위험을 알리지도 않고 잠자코 보고만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다면 부인이 당신을 기습한 범인과 공범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설마 그럴 리가 그놈에게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게 아닐까요? 이와미는 이와미는 아내를 감쌌지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당신이 아까 말한 대로 시체의 다리 주인을 배우 마끼도시 이코로 가정한다면요. 왜 그의 하반신이 이 방에서 부인의 상반신과 맞붙여진 모양으로 발견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건 없습니까? 글쎄요. 범인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를 죽여 이 방으로 데려온 건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짐작은 가지 않습니다만 짐실 꼴을 보아하니 분명 머리가 뛰어난 변태의 소행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요? 가스라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박을 했다. 오히려 마키 씨가 처음부터 이 방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요? 이와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열분 웃음을 띈 채 왠지 비위에 거슬리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스라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감식반원 중 한 명 에게 물었다. 이 테이블에 있던 잿더리는 어째나? 감독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예 있습니다. 즉시 가져오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잿더리는 객실 비품이었다. 그 안에는 재와 3분의 1 정도 피운 카멜 담배 꽁초 하나가 있었다. 가스라기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담배 꽁초를 집어 이와미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부인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아니요.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 않소. 그렇죠? 여기 필터에는 립스틱 자국이 없어요. 부인과 친한 인물 중에 카멜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와미는 한숨을 내쉬며 지어낸 듯한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마키 군이 그렇습니다. 시체의 하반신이 카멜을 피우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필터에 묻은 타액의 혈액형을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요. 분명 남자 피해자인 마키 도시이코씨가 생전에 피운게 틀림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당신이 찾아오기 전부터 이 방에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군요. 이와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 꿍꿍이 속을 알 길이 없었다. 가스라기는 조바심을 내며 질문을 계속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기 찾아왔다고 하셨는데 무슨 용건이었습니까? 아내에게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화로는 말할 수 없는 용건이었습니까? 이와미는 힘껏 입술을 일그러뜨린 채 가면을 쓴 듯한 눈초리로 가스라기를 노려보았다. 가스라기는 전혀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그 시선을 맞받았다. 이와미가 끈기에서 지고 눈을 돌렸을 때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 욕실을 조사하고 있던 감식반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가스라기를 부르는 거였다. 범인의 유류품이 발견된 것 같았다. 가스라기는 즉시 이와미에 대한 신문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실을 가로질러 욕실을 들여다보았다. 욕조와 세면대 그리고 양식 변기가 세트로 이루어져 있었다. 과학수사반에 니무라가 변기 속에 양손을 넣어 둘둘 말린 옷가지 같은 것을 꺼내는 중이었다. 감식반 무리들은 자기 손이 더럽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장갑을 끼고 있다고는 해도 실로 훌륭한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흠뻑 젖은 헝검 뭉체에서 핏빛으로 물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가스라기의 구두에 튈 것 같았다. 이쪽으로 물이 안 튀도록 해줘. 배관 안쪽에 처박혀 있었나? 아니요 변기 뚜껑이 닫혀져 있기만 했어요. 물을 내린 흔적도 없습니다. 꺼낸 헝검 뭉치를 펴자 작업용 긴 앞치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물을 머금고 번져 있었지만 표면에 피가 튀어 묻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피 묻은 나일론 장갑도 나왔다. 두 사람의 시체를 절단할 때 범인이 옷에 피가 튀지 않도록 몸에 걸쳤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쪽은 분해되어있지만요. 활톱의 일종이라고 생각됩니다. 니무라는 빙긋이 웃었다. 뭐에 쓰였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보세요. 여기 살점. 어느 시체 조각일까요? 가스라기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종잡을 수 없는 이와미의 태도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 니무라에게 물었다. 변기에 물을 내린 흔적이 없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치마는 눈가림일지도 모르겠군. 가스라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뭔가 다른 걸 여기로 흘려보낸 뒤에 앞치마 따위를 쑤셔놓고 이번에는 물을 내리지 않은 채 변기 뚜껑만 닫았을 가능성도 있어. 뭔가 다른 거라뇨? 남자의 상반신과 여자 하반신의 행방을 아직 못 찾고 있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실내에 남아있진 않을 거야. 침대 위에서 갈기갈기 토막을 낸 뒤 수세식 변기를 통해 흘려보냈다면? 에이 설마 아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겠지. 그렇지만 만전을 기하는 게 좋아. 호텔 정화조를 좀 조사하고 오지 않겠나? 그건 상관없지만요. 구태역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시체의 나머지 부분은 문을 통해서 밖으로 갖고 나가면 되니까요. 정확히 반으로 절단된 시체를 안고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누구 눈에라도 띄면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데? 음 호텔 객실 직원이 범인이라면? 룸서비스를 가장해서요. 시체를 외건에다 숨기면 누구한테도 의심받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시체를 절단한 진짜 목적은 두 개로 나눠서 외건에 씻기 편하도록 뭐 그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가스라기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시체 중 어느 쪽이든 하나만 해체하면 되지. 굳이 절단 작업을 두 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니모라는 니모라는 입을 다물었다. 만일을 위해 가스라기는 안쪽의 욕조를 들여다보았지만 혈흔은 없었다. 욕조 내부는 바싹 건조되어 있어 물을 사용하는 적은 없었다. 샤워 커튼 또한 마찬가지였다. 왜 범인은 피비린내 나는 작업을 욕실에서 하지 않았을까? 가스라기의 생각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가스라기는 즉시 복도로 뛰어나갔다. 가스라기의 후배 파트너 나카다이 형사가 쭈글쭈글한 재킷에 청바지 차림을 한 남자를 방 앞까지 연행해왔다. 남자는 끈이 달린 캐링 박스를 메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 네 거동이 수상해서 붙잡았습니다. 하고 나카다이가 대답했다. 2,760 포실의 숙박객입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와 남자는 발버둥치며 큰소리로 외쳤다. 이건 경찰의 횡포야. 난 수상한 사람이 아니야. 놓아줘. 나카다이는 마지못해 남자의 몸에서 손을 뗐다. 남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지만 가스라기는 만만하게 보일 생각은 없었다. 왜 좀떠둑이 도망치는 듯한 행동을 했나 사건에 휘말리기 싫었던 것 뿐이죠. 강경한 태도로 큰소리 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심 떨고 있는 것이다. 이름은 남자는 도치자와 라고 하면서 출판사에 이름이 찍힌 명함을 내밀었다. 캐링 박스를 열게 하자 카메라 장비가 잔뜩 들어있었다. 사진 주간지에 카메라맨이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특종을 노리고 있었소. 기사라기 마리에와 마키 도시이코에 밀회 현장을 찍을 기회 였거든요. 가스라기는 뒤를 돌아 열려있는 문틈으로 응접실을 들여다보았다. 이와미의 어깨가 반쯤 보였지만 지금 도치장화가 한 말이 들렸는지 어땠는진 알 수 없었다. 문을 닫고 나서 신문을 다시 시작했다.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매스컴의 꼬리를 밟힌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끝내주는 특종을 잡는 거였는데 두 사람이 오늘 여기서 만난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 8시에 누군가가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고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가르쳐준 호텔 방으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정말로 마리에 본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특종감이다 싶어서 서둘러 달려와 이 방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특등석에서 찍을 생각이었죠. 아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누군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업계 관계자지 싶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뭐 마리에 인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어떻게 2760호실에 몰래 들어왔나 때맞춰 방이 비어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헥 그럴 리가 없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가명으로 방을 잡아둔 거예요. 난 그놈 지시대로 프런트에서 열쇠 받고 체크인 한 뒤 몰래 카메라를 장착한 채 오로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당장은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가스라기는 질문을 계속했다. 체크인을 한 시각은? 9시 전이었을 거요. 정확한 시간은 프런트에 물어보세요. 그럼 몰래 카메라를 준비한 채 줄곧 이 방문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지. 예.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었나? 물론이죠. 9시 이후에 이 방에 출입한 사람은 10시 넘어서 마리의 남편이 찾아왔어요. 서둘러 왔는지 짐은 없더라고요. 박터지는 아수라장을 기대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당신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뒤는 알고 있는 대로고요. 그 밖에는 도치자와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소. 이와미 감독도 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한눈을 파느라 놓친 건 아니고 아 참 설마 아니 내 직업이 그거예요. 겨우 한 시간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겠어요? 뭐 내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잠복해서 감시하는 거에 있어서는 형사 못지않은 풀어라구요. 가스라기는 볼을 오므리며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치자와의 진술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이제야 이 사건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듯 했다. 아까부터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범행 현장에서 사라진 시체 두구의 나머지 부분 마키도시이코의 상반신과 기사라기 마리에의 하반신 그 행방이 사건의 조기 해결 열쇠를 쥐고 있다. 아니 행방을 알아낼 것까지도 없이 그것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2756호실에서 외부로 옮겨졌는지 그 한 가지만 밝혀지면 지금 당장 범인을 체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치자와의 증언에 의하면 그 경로가 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다. 지금부터 문 이외의 출구를 찾아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스라기는 고개를 숙이고 쓴 웃음을 감추며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 이것은 상당히 빈틈 없는 시나리오 같은데 최대한으로 범인의 연출에 동조해 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도치자와를 내보내고 가스라기는 2756호실로 돌아왔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는 아까 봤을 때와 같은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이외이는 돌아서며 가스라기의 얼굴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노려보더니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획 돌린 채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내려고는 하지 않았다. 가스라기는 이외이에 대한 신문을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방 안에 있는 창문을 조사하기로 했다. 옥외로 통하는 창문은 응접실과 침실에 하나씩 있었는데 둘 다 같은 규격이었다. 수평 회전식 창문으로서 채광 면적은 넓었지만 구조상 사람의 손으로 개폐할 수 있는 각도는 15도 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창문을 있는대로 열어도 창틀과의 사이에 생기는 틈은 아주 좁아 고작 팔을 밖으로 내밀 수 있는 정도였다. 뜻하지 않은 추락사고나 투신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호텔에서도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숙박객의 안전과 호텔의 평판 중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살아있는 범인이 그곳으로 탈출하기는 커녕 한 사람분의 시체를 밖으로 내던지기 위한 공간으로는 너무 좁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제각각의 반쪽짜리 몸을 끈기있게 몇십번이고 절단하여 여러 조각으로 세분화한다면 15도의 틈을 통해 하나씩 창밖으로 버리는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작업을 1시간 이내에 해치운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이고 게다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후 밖에 떨어진 시체 조각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제2의 의문에 대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스라기는 창문도 찾고 있는 경로가 아니라는 결론을 지었다. 무엇보다도 이 결론은 반쯤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문도 아니고 창문도 아니고 수세식 변기에 정화줘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 이외에 외부로 통하는 출구는 없을 터였다. 도대체 절단된 남은 시체는 어떻게 하여 이 방에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모든 수사관의 눈을 속인 채 지금까지 실내에 숨겨져 있는 걸까? 시체 운반팀이 도착해 침대 위에 시체를 치우기 시작했다. 가스라기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응접실로 이동했다. 이와민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듯 했다. 검지와 중지로 오른쪽 바지의 무릎 부위를 작은 폭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가스라기가 자리를 비운 걸 사과하자 감정이 폭발한 듯 불만스러운 불평을 토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걸리는 일입니까? 이런데 붙잡힌 채 내가 지금 용의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오늘 밤은 이만 집에 돌려보내줬으면 아오 아직까지 머리가 어질어질한 데다 난 몸이 이 모양이라 쉽게 지친단 말이오 내일 제일 먼저 경찰서에 출동할 테니까 남은 얘기는 그때 합시다. 이와민은 휠체어를 유턴시켜 문쪽으로 향하려고 했다. 가스라기는 즉각 팔을 뻗어 휠체어의 등받이를 꽉 붙잡았다. 기다려주세요. 가스라기는 이와미의 앞으로 다가섰다. 기분은 이해합니다만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주실까요? 실은 아까 흥미로운 사실이 판명됐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뭡니까 그렇게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게 가스라기는 마음을 굳게 먹고 도치자와 카메라맨의 진술을 얘기했다. 이와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놀란 것 같지는 않았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스라기가 물었다. 부인과 마키도시이코의 관계 말입니다. 의심은 의심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내를 추궁하기는 힘들었소. 오늘 밤 갑자기 이 방을 찾아온 이유는요? 나한테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었소. 아내가 마키군과 밀회하고 있다고. 가스라기는 눈썹 끝을 치켜들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죠? 남자 목소리였다는 것밖에 모르겠소. 마키군을 미워하는 누군가의 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럴 수도 있겠군요. 가스라기는 도발적인 어투로 계속 말했다. 그럼 이렇게 된 걸까요? 당신은 밀고 전화를 받고 이 방에 찾아왔고 부인이 외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발끈한 나머지 발작적으로 두 사람을 살해하고는 간통한 자들한테 걸맞은 본보기가 되는 벌을 준 거죠. 즉 한몸이 된 두 사람 이와미는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쿡쿡거리고 낮게 웃었다. 재미있는 농담이군요. 한몸이 된 두 사람이라니 걸작이군.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대답한 건 사실이요. 나는 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마키군에게 맞아 정신을 잃었소. 사실은 그 시점에서 그 녀석이라는 걸 눈치챘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건 아프지도 않은 배를 까보이기 싫었기 때문이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 같군요. 도치자와 카메라맨의 증언에 따르면 저녁 9시 이후에 이 방에 출입한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었소. 따라서 당신 이외에 두 사람을 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다는 거요. 이와민은 가볍게 한숨을 지으며 형사님이야말로 자기가 하고 있는 말뜻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요. 그 카메라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아내의 하반신과 미키군의 상반신도 이 방에서 나가지 않은 게 돼요. 양성을 지닌 나머지 하나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당신이 알고 있을 텐데요. 아 그것도 농담인가요. 그런데 이번엔 아까만큼은 재밌지 않군. 이와민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 앞에서 집게 손가락을 흔들었다. 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소. 이 방에는 나와 살해당한 두 사람 외에 제4의 인물이 있었다고. 나하고 2760호실의 카메라맨에게 밀고 전화를 건 남자와 아마도 동일 인물일 거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통로로 이 방에 출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의 토막난 시신이 이 방에서 사라진 이상 그런 미지의 통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소. 그리고 그가 일부러 전화로 나를 꾀어낸 것은 아내를 뺏긴 남편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겠지요. 카메라맨은 선의의 목격자로서 이용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제 사회의 인물도 미지의 통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스라기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두 사람을 죽이고 시체의 남은 부분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이오. 그건 지금부터 밝혀내야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군요. 벌써 날도 밝았어. 더 이상 선문답 같은 논쟁을 되풀이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오. 나는 돌아가겠소. 가스라기는 보내주지 않았다. 응접실 전화 수화기를 들어 이와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정 그러고 싶다면 변호사를 부르시죠. 이런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와미는 갑자기 화를 버럭 냈다. 인권유린도 유분수지. 나는 정계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체맞지 않는 처사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목이 날아가는 걸 각오해야 할 거야. 지금 이 불평은 재판할 때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될 겁니다. 당신의 이상한 신체 절단 기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군요. 이와미는 콧방귀를 끼며 벌컥 성을 내더니 전화기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가스라기는 그에게서 떨어지며 나카다이 형사에게 물었다. 정화조 조사는 어떻게 됐나? 아까 니무라에게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시체의 나머지 부분 행방에 관한 단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옷이 상하 모두 실내에서는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맨은 경찰서로 연행해 조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단서가 없단 말이지. 가스라기는 손으로 턱을 괸 채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아 호텔 의사를 좀 불러주지 않겠나? 이와미 감독을 치료해 주었던 그 사람 말이야. 잠깐 물어볼 게 있어. 불려온 의사는 이름이 이소가이라고 하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할 것 같아 보이는 50대 남자였다. 가스라기는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질문을 퍼부었다. 이와미 감독의 후두부 상처 말인데요. 틀림없이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까? 에이 그건 틀림없어요. 부은 자국이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는 것도 분명합니까? 뭐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군요. 그럴 생각만 있다면 자기가 자기 뒤통수를 때려서 다박상을 남기는 것 정도는 간단하니까요. 휠체어 바퀴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죠. 뒤를 향해서 힘껏 벽에 부딪히면 그 정도의 상처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치료하는 동안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왠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바지 주름선이 구겨지지 않았나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가스라기가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속아의 의사 쪽에서 얘기해 줄 게 있다고 말했다. 실은 그 사람을 치료한 후 잠깐 호기심이 생겨서 침실 쪽을 들여다봤는데요. 그 남자 시체 하반신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흔적이요? 어 좌골 부분과 좌우 무릎 그리고 양 발목 다섯 군데 울혈이 보였어요. 죽은 뒤에 테이프인가 무언가를 감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참고가 될 수 있을런지요. 가스라기는 빙긋이 웃으며 확인하듯 물었다. 선생님께서 시체를 봤을 때 죽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둘 다 죽은 지 한 시간 전후 같은데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다만 절단된 부분의 상태로 봐서 죽은 거는 남자 쪽이 훨씬 먼저였던 것 같아요. 가스라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의사를 복도로 내보냈다. 그와 동시에 이와미의 변호사가 맹렬한 기세로 방으로 뛰어들었다.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가스라기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당신이 증인이 되주었으면 하는데요. 뭐라고요? 이와미씨 가스라기는 이와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뚫어져라 얼굴을 노려보았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반론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 번밖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10시 넘어 여기 도착했을 때 실내에 있었던 사람은 부인 한 사람뿐 이었습니다. 마키도시 이콘는 없었어요. 저녁 9시 이전에 당신이 호텔로 오기 직전에 이미 밖에서 살해됐으니까요. 물론 당신이 호텔로 오기 직전에 밖에서 살해한 거죠. 당신에게 숨이 끊겼고 이미 시체도 절단돼 있었던 겁니다. 실내에서 그의 옷가지가 발견되지 않은 게 간접적으로 그걸 나타내고 있죠. 응접실에 있었던 카멜 담배 꽁초는 분명 피해자가 피운 걸 사전에 입수해서 나중에 잿더리에 넣어둔 것에 지나지 않죠. 방에 들어오자마자 당신은 아내를 교살하고 침대 위에서 시체를 절단했어요. 활톱과 앞치마는 양복 안쪽에다 숨겨 방으로 갖고 들어왔겠죠. 침대 위에서 시체를 절단한 건 휠체여에 앉은 채 작업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높이였기 때문이죠. 이봐요 가스라기 형사 변호사가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가스라기는 개의치 않고 계속 이어갔다. 물론 당신은 밀고 전화 따위는 받지 않았소. 훨씬 이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고 처음부터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전에 오늘 밤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도치자와 카메라맨에게 밀고 전화를 걸어 2760포실로 불러들인 것도 물론 당신이 한 짓이죠. 그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아내가 이 방에서 마키도시이코와 밀회하고 있었다는 선입견을 심어주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10시 이후에 한 번도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걸 제3자에게 목격시켜 사건을 해결 불가능한 범죄로 가장하기 위해서지. 하 당신이 희망하는 대로 반론을 하겠소. 이와민은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다. 카멜 담배꽁 초건은 싸워봤자 소용없는 것이라 치고 내가 이 방을 찾아왔을 때 아내가 혼자였다면 어떻게 마키도시이코의 하반신이 여기에 있는 거요. 카메라맨은 내가 빈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만약 내가 아내를 죽였다면 그럼 아내의 하반신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오. 문이나 창문을 통해 시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요컨대 당신이 목격자에게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신뢰에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당신의 주장이 옳아요. 이 방에서 당신 아내의 하반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이 아직 이 실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당신이 이곳으로 왔을 때 마키도시이코의 하반신을 숨기고 있었던 곳과 같은 장소에 이와미는 진땀을 흘리며 바지에 양무릎을 꽉 붙잡았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 도추에 빠져 자신이 한 연출에 너무 몰두하는 게 당신의 나쁜 습관입니다. 가스라기는 이와미에게 달려들어 허리 벨트를 풀고 우격다짐으로 그의 바지를 끌어내렸다. 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데다 휠체어의 시트 안쪽이 겉보기보다 깊이 패어 있었다. 5년 전에 사고로 입은 화상 때문에 하반신을 잃은 이와미는 항거할 방법이 없었다. 의족 대신에 드러난 것은 부목을 대어 무릎을 꺾은 모양으로 고정시킨 피투성이의 여자 하반신 기사라기 마리에 다리였다. 네 어떠셨어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얘기라서 안자비를 네 이놈 하고 꼬지실 생각이셨나요? 근데 너무 더운 여름이라 좀 이런 호러물 끔찍스럽고 무서운 이야기 어떨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거든요. 근데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이 다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향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럭저럭 재밌었다 하신다면 좋아요로 힘 좀 주십시오. 댓글도 많이 주시고요. 댓글 쓰기 귀찮아하시면 점 하나 찍고 엔터만 눌러주셔도 안자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진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럭비공 같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하고 빛 쏟아지고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어떻게든 각자 잘 버텨보아요.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녹음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